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이디 굿맨입니다 저희는 결성된 지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됐고요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하다가 각자가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직장을 찾아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번에 좋은 계기를 접하게 돼서 다시 뭉치게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요 최선을 다하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디 굿맨 화이팅! 평창 화이팅!